안녕하세요 여러분 10분 수학의 체인습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핵심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짜잔! 오 너무 간단하니까 불안하다구요?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 아주 재미있는 내용 기다리고 있거든요 기대해주세요 오늘 내용 시작해보죠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햄버거 가게를 가볼까요? 자 신나게 갔습니다 메뉴판을 딱 보니까 햄버거 종류와 음료 종류가 나와있는데요 햄버거 한 개하고 음료 한 개를 먹으려고 주머니를 뒤졌더니 어머나 지갑을 놓고 온 거 있죠 이쪽 주머니에서 5천원짜리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자 5천원짜리로는 햄버거랑 음료 두 개는 안되구요 햄버거 하나를 먹던지 음료 하나를 먹던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뭐 먹을래요? 콜라요 전 새우버거 먹을래요? 네 아 저마다 먹고 싶은 게 뚜렷하게 있는데요 아 선생님은 치즈버거 먹을래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아쉽게도 지갑을 놓고 오는 바람에 여섯 개의 메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섯 가지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햄버거 아니면 음료 둘 중 하나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햄버거에서 우리가 고르는 경우 세 가지와 음료에서 고르는 경우 세 가지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섯 가지가 나온 거예요 이것만 이해한다면 사실 오늘 배울 내용 여러분들이 80%는 다 이미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떤 내용일지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시작해 봐요 오늘부터 사건이 두 가지 이상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무시무시한 사건이 아니라요 아주 단순한 사건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햄버거를 골라 사 먹는 사건도 하나의 사건이 될 수가 있겠고요 모두 음료수를 골라 먹는 경우도 하나의 사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버스 노선을 골라서 타고 가는 일 혹은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일 동전 한 개를 던지는 일 이러한 사소한 행위가 모두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좋아요 자 어느 경우에 합의 법칙 이 합 보세요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더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곱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더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이 합의 법칙을 사용할지 선생님과 자 이 내용부터 한번 꼼꼼하게 따져볼게요 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라고 하면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라는 거는 같은 시간대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같은 시간도 포함이 되지만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어? 그럼 함께 일어나지 않을 때를 말하나? 여러분 이거 하나 질문할게요 선생님이 햄버거를 막 먹었어요 아 너무 배가 불러 그런데 아 목 맥혀 그래가지고 햄버거 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콜라를 사 먹었어요 그럼 햄버거를 먹은 사건과 콜라를 먹은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동시에 일어났어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아 이 경우가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 되게 헷갈리죠? 자 그래서요 바로 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는 것은 여러분도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정리해 드릴게요 둘 중 하나의 사건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햄버거 먹고 나서 콜라를 먹었다 같은 시간대가 아니더라도 두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둘 다 모두 해당된 거고 그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좋아요 그랬을 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자 보세요 또는 여기서 또 주목해 줘야 되겠죠 이 말은 우리 이제 오늘 키워드 지금 두 개나 나왔습니다 합의 법칙 더하는 거 요것도 세 개까지 다 나왔죠 그쵸? 자 바로 사건 A가 일어나거나 또는 사건 B가 일어난다는 뜻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 이 말은 둘 중 하나만 일어난다라는 얘기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랬을 때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M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N을 어찌한다? 오늘의 키워드 그렇죠 더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M 플러스 N 가지 어머 선생님 그럼 무슨 경우가 이런 경우인가요? 뭐니 뭐니 해도 예를 통해서 살펴보는 게 좋겠죠? 좋아요 자 선생님이 분식집에 갔습니다 선생님 되게 잘 먹거든요 그래서 뭐 종류별로 하나씩 다 먹곤 하는데 김밥 다섯 종류가 있고 국수 세 종류가 있는 분식집이에요 이때 김밥 또는 국수를 먹는 경우의 수는 보세요 김밥 또는 국수? 아 선생님 같아서는 김밥도 먹고 국수도 먹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배가 좀 불렀어요 그래서 김밥 또는 국수 이 말은 무슨 뜻일까? 또는 그렇죠 둘 중 하나 그러니까 김밥을 먹던 국수를 먹던 둘 중 하나만 먹는 거예요 그럴 때 경우의 수는 뭐게요? 김밥을 사 먹는 사건에서 경우의 수는 김밥 다섯 종류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다섯 가지죠? 자 국수 세 종류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세 가지니까 두 사건이 둘 중 하나만 일어나니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덟 가지가 되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은 다섯 종류 세 종류 그러니까 여덟 가지 중에 선생님은 한 가지로 고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덟 가지가 된답니다 우리 다르미와 달짜는요 학교 갈 때 대중교통 타고 가나요? 네 네 그럼 버스 노선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게요 지하철 타고 가도 돼요 두 가지 노선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다르미와 달짜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자 버스 몇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버스 노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지하철 노선 이 색깔로 해볼까요? 지하철은 몇 가지? 네 두 가지가 더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쨌든 우리 다르미와 달짜가 집에서 이제 학교까지 등교하는데 갈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될까요? 버스를 타고 가거나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버스 타고 가는 사건 지하철 타고 가는 사건 따로따로 봤을 때 버스랑 지하철 동시에 타고 갈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버스 또는 지하철 둘 중 하나만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요 버스를 타고 가는 것 바로 세 가지 노선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가니까 세 가지 지하철은 두 가지 노선이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더하기 2 그래서 다섯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보면 된답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한 가지 더 자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4의 약수 또는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여러분들 4의 약수 같은 경우에는 1, 2, 4 세 가지죠 그리고 2의 배수는 2, 4, 6 세 가지죠 그러면 아 선생님이 아까 3가지 3가지 그래가지고 더하라 그랬지 6이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4의 약수와 2의 배수에 지금 2하고 4가 두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되면 되기 때문에 1이라든지 2라든지 4라든지 6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중복되는 두 개를 빼줘서 바로 네 가지가 된다라고 답해줄 수 있답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틀리기 쉬우니까 꼭 주의해 주세요 자 우리 다름이 오늘 배운 내용 정리 좀 해주세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해요 네 좋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내용으로 선생님 스피드 퀴즈 준비했습니다 준비하시고 확인해 봐요 저런저런 우리 다름이 헷갈렸나 봐요 자 2의 배수는 2, 4, 6 세 가지 그리고 3의 배수는 3, 6 두 가지 그런데요 이때 6이라는 수는 어때요 두 번 중복되니까 한 번 빼주면 바로 네 가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가 되겠어요 1번부터 보도록 하죠 다음을 구하여라 자 우리 문제 보기 전에 우리 오늘 배운 경우의 수는 합의 법칙으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합의 법칙이었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라고 했을 때 사건 A 또는 이게 중요하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더하기 N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역사소설 3권과 추리소설 4권 중에서 한 권을 읽는 경우의 수 역사소설도 있고 추리소설도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몇 권 중에 한 권을 골라내는 거죠? 3권과 4권을 더한 7권 중 한 권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둘 중 하나의 사건만 일어나니 바로 각 경우의 수를 더해가지고 7가지가 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피자 5종류, 스파게티 3종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주문하는 경우의 수 선생님은 둘 다 먹고 싶지만 그럼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를 먹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몇 개의 메뉴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8개의 메뉴죠 즉 피자나 스파게티 둘 중 한 가지만 먹기 때문에 5 더하기 3 8가지 중 하나의 메뉴를 고르는 것이다 그래서 8가지가 정답이 되겠네요 합의 법칙 사용한 겁니다 그 다음 우리 2번 볼까요? 자 문제 1에서 10가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3이야 또는 8 이상의 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것도 오늘 배운 합의 법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의 사건만 일어나는 경우에는 더하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짓수가 나와있지 않으니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먼저 우리가 직접 구해주면 돼요 어 선생님 사건이 뭐였죠? 자 사건은 3 이하의 수가 나오는 사건 8 이상의 수가 나오는 사건 두 사건이 등장합니다 근데 3 이하의 눈도 나오고 수도 나오고 8 이상의 수도 나오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한 장을 뽑을 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의 사건만 일어난다고요 그럼 이 사건의 경우의 수는 3 이하니까 1, 2, 3 세 가지 8 이상이니까 8, 9, 10 세 가지 자 그럼 3가지와 3가지를 우짠다 더한다 그래서 6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좋아요 3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소수 또는 이해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것도 합의 법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각 사건에 중복되거나 포함되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로 생각한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 다시 읽어보고 각 사건의 경우를 이제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눈은 1부터 6가지인데 이 안에 소수는 소수라는 것은 약수가 1과 장이 자신뿐이 없는 수이기 때문에 2하고 3하고 4는 소수가 1과 4 말고 2 있죠 5, 6은 1, 2, 3, 6이 약수니까 안되고요 그 다음에 이해배수는요 2, 4, 6, 8은 아니잖아요 아 그럼 3가지와 3가지를 더해가지고 6가지다가 아니라 자 2는 지금 이렇게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중복되어 있는 건 어때요? 빼줘야죠 그러니까 소수 또는 이해배수는 소수도 되고 이해배수도 되는 거 소수 또는 이해배수가 되는 거는 2, 3, 4, 5, 6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각각을 구한 다음에 중복되는 거는 한 번 빼줘야 돼요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니까 따라서 다섯 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친구들 스스로 별별 퀴즈 풀어보세요 3, 6, 6, 7, 6, 7, 6, 7, 6, 7, 7, 7, 7, 7, 8, 8, 8, 9, 8, 9, 8, 9, 9하고 기점으로